이번 시간에는 vs코드에서 자바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s코드에서 자바 설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색창에 java in vs코드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링크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링크에 들어가게 되면 install the coding pack for java 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서 한 번에 자바 설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딩 pack for java 안에서는 jdk를 다운로드 해주고 jdk를 설치해 준 다음에 vs코드에 필요한 자바 관련된 확장 설치들을 진행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창에 java in vs코드라고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상단에 java in vs코드라고 하는 링크가 나오는데요.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사이트에서 자바를 설치하는 가이드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install visual studio code for java 라고 나와 있고 이제 운영체제에 맞게 설치를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운영체제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운로드는 약 1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설치 파일을 실행시켰을 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 화면에서 차근차근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의하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next 버튼을 누르고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jdk 버전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버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스톨 버튼을 눌러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java 확장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jdk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vs 코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앞에 있는 jdk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함께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저는 이미 jdk와 vs 코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필요한 java 확장 설치만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설치되는 시간은 한 3분에서 4분 정도 소요가 될 수가 있고요. 설치가 다 되면 Completing the Setup Wizard 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고 이제 finish 버튼을 눌러서 vs 코드를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실행이 됐는데요. 확장 메뉴 아이콘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확장 메뉴 아이콘에서 현재 디버거트 포 자바 익스텐션 팩 포 자바 라고 하는 요 내용들이 설치가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자바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s 코드에서 자바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에는 보기 메뉴에서 명령 팔레트를 클릭하거나 단축키로 컨트롤 쉬프트 P를 눌러서 다음에 명령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바 크리에이트 자바 프로젝트라고 입력하게 되면 자바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데 자 그때 이제 프로젝트의 위치를 선택해 주고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해 주면 자바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메뉴에서 명령 팔레트 자바 크리에이트 자바 프로젝트 자 요걸 클릭해 주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는 노고 빌드 툴스 를 클릭을 해서 빌드 도구들이 필요하다면 뭐 매이븐 그레이들 스프링 부트 빌드 도구를 선택해서 진행할 수가 있구요. 현재는 빌드 도구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선택사항을 클릭하구요. 자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할 경로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 PC에서 내가 작업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구요. 자 여기 VS Code라는 폴더에다가 경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put a 자바 프로젝트 네임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테스트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되구요. 자 라이브러리 폴더 그리고 SRC 폴더에 샘플 코드를 앱.자바라고 하는 샘플 코드를 완성해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이 코드를 한번 실행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바 프로그램을 VS Code에서 실행할 때에는 Run Java 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거나 Debug Java 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서 실행하거나 디버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보면 이렇게 재생 모양의 버튼을 우리가 클릭을 해서 Run Java 메뉴를 클릭하거나 이제 F5 단축키를 눌러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으로 가보게 되면 재생 모양의 버튼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Run Java 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un Java 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하단에 터미널 창이 열리고요. 터미널 창 아래 Hello World 글씨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터미널을 닫고 알파벳 F5 F5를 클릭해도 똑같은 결과로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번에는 간단하게 클래스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RC 폴더 안에서 새 파일 아이콘을 클릭해서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서 테스트 점 자바라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이름의 클래스 이름을 바로 만들어 주게 되고요. 여기서 인터페이스 혹은 인엄 또는 추상 클래스로 변경해서 바로 바꿔 볼 수도 있고 메인이라고 작성하게 되면 메인 메소드를 자동으로 완성해 주고요. 시스 아웃 입력해서 표준 출력 기본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자바 파일을 만들어서 메인 메소드가 있는 곳에서 런 메뉴가 바로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해서도 바로 실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출력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자바를 VS 코드에서 설치하고 자바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해 보는 과정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